나와날 약속해 아... 진짜... 와, 진짜 딸내미 지구로 내쫓은 거 실화임 안녕, 금쪽아 뭐야, 누구야? 난 말하는 코끼리야 넌 이름이 뭐니? 어... 난 캐서린이야 왜 이 시간에 여기 있어? 내가 사실... 짝이 금쪽이 행성 공주거든? 근데 우리 엄마, 아빠가 나 시끄럽다고 여기다 내쫓힌 거 있지? 다해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 얼마나 시끄럽길래 그래? 너가 들어봐 줄래? 코끼리, 잘 봐 드랍 더 비트 일단 미소개부터 할게 그냥 음악에 미친 애라고 말할게 또래미 같은 게 이름처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올라갈 때 뒤지켜봐 줄래? 실망시키진 않을게 미친 척, 나 한 번 믿고 걸어볼래? 내가 미스점이 쎄 보여도 음악만 나오면 미스점 더 변할 테니 크레이지 오바미 해줄래? 누가 제일 잘라가? 내가 제일 잘라가? 여기에선 암호 퀸 우와 대단하다! 에이 뭘 이 정도로 넌 내 춤 보면 아주 기겁하겠다? 내가 춤으로 이 세계에서 1등 할 수 있거든 뮤직 큐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